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박사 프로듀서 김현식입니다 추석 연휴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바로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출한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저희 주말 연휴 극장 꽉 채워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의 입소문과 좋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력을 연기한 유수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주변의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 자고의 힘을 자고 손이 모자라시죠? 네 손이만 한 번째로 드세요 황사장을 연기한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송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아 재밌죠? 네 저도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오늘 한 11시 12시부터 이렇게 무대에서 다니고 있는데 다니는 광마다 정말